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NBA에서 5년, 10년이 흐르게 되면 앤서니 데이비스나 카와이 레너드처럼 한 시즌 60경기 전후를 소화하는 선수들의 내부성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되지 않을까 그 선수들이 출전한 60경기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 선수들의 윈쉐어라든지 BPM이라든지 VORP 수치가 높게 나오기만 한다면 그 선수들 역시 디그롬이나 코빈번스가 그랬던 것처럼 그 임팩트의 중요성으로 인해서 MVP 후보가 되지 않을까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이버 매트릭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세이버 매트릭스라는 용어는 사실 야구에 한정된 용어이고요 정확한 표현은 Advanced Step입니다. 우리가 박스 스코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을 박스 스코어 스탯 혹은 트래디셔널 스탯 거기에 조금 더 나아가면 클래식 스탯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박스 스코어 스탯을 넘어서서 선수 평가를 위한 수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도입했던 리그는 NHL과 NFL이 있습니다. 물론 야구의 장타율이나 출루율과 같은 예전 세이버 매트릭스가 훨씬 이전에 시작됐지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리그나 팬 그리고 미디아와 같은 곳에서 세부 스탯을 사용하기 시작한 리그는 시작한 메이저리그가 먼저 했지만 적극적인 도입은 NHL과 NFL이 먼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90년대를 지나고 2000년대가 되면서 인터넷이 발달했고 판타지 드래프트가 북미에서 더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ESPN 야구와 같은 플랫폼들은 판타지 드래프트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더 많은 유저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현재는 웬만한 메이저 스포츠 채널은 다 판타지 드래프트 리그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판타지 드래프트 리그를 시작하게 되니까 더 이상 박스 스코어 스탯만 가지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수들 서로 다른 경기를 하고 있고 서로 다른 팀에 소속되어 있는 이 선수들에 대한 더 정확한 평가를 많은 사람들이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런 정교한 비교를 위한 갈망이 펜그래프의 탄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펜그래프의 초창기 멤버들을 보면 모두 다 판타지 드래프트를 하는 친구들이었고 이 친구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 아니면 기술을 모아서 만들었던 게 펜그래프고 그렇게 펜그래프가 더 발달하면서 워낙 핍 이런 세부적인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한 그 애초에는 판타지 드래프트를 더 잘하고 싶다. 판타지 드래프트에서 우리 팀과 상대 팀을 더 정교하게 비교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다가 스포츠 베팅 업계가 정말 무한대로 성장을 하면서 스포츠 베팅 업계 역시도 조금 더 정교한 수치들이 필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과 2008년에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많은 도시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라스베가스는 2010년대 초반에도 유일하게 팽창하는 도시라는 별명을 가졌는데요. 이 별명을 얻게 된 이면에는 계속해서 발전하는 스포츠 베팅 업계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 경제의 중심이 뉴욕, 실물 경제의 중심이 시카고, 그리고 문화 예술의 중심이 헐리우드라고 한다면 스포츠 베팅의 중심은 라스베가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단지 미국의 중심이 아니고 전 세계의 중심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메이저리그 팬들이라면 마이크 트라웃과 미겔 카브레라가 MVP 경쟁을 두 시즌 연속 펼치면서 클래식 스탯 대 세이버 매트릭스, 혹은 클래식 스탯 대 워 이런 형태의 대결 구도가 형성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021 시즌에 이르러서는 타자에게는 타율, 그리고 투수에게는 이닝과 승리가 더 이상 예전만큼 큰 의미가 있는 기록은 아니게 됐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다른 세계리그의 어드밴스 스탯이 팬, 미디어, 그리고 혹은 관계자들에 의해서 탄생이 됐고 그들에 의해서 발전이 돼서 리그와 팀이 도입을 한 거라면 NBA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리그에서 주도해서 이런 어드밴스 스탯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12년 NBA는요. System Analysis Program이라는 회사, 혹은 약자로 SAP라고 불리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요. 이 회사는 사실 빅데이터를 모아서 데이터 분석을 제공하는 회사였는데 2012년부터는 NBA와도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NBA 선수들과 팀의 기초 데이터, 로우 데이터라고 하죠. 그 데이터들을 모아서 세부 스탯으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했고요. 현재까지 계속 NBA 파트너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레퍼런스라고 얘기하는 바스켓볼 레퍼런스 역시도 이런 작업에 착수합니다. 물론 이 전에도 이런 세부 스탯을 만드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펜시브 레이팅이나 디펜시브 레이팅 같은 경우 100번의 소유권을 기본으로 해서 팀 혹은 선수가 얼마만큼의 효과적인 경기를 치를 수 있냐를 보여주는 이런 수치를 개발하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인용되지도 않았고 그냥 팬들 역시도 재미로 그냥 참고삼아 보는 그런 자료로만 사용했을 뿐이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에 들어서 PER 플레이어 에피션시 레이팅이라는 수치가 많이 사용이 됐고요. NBA 닷컴과 레퍼런스 모두에서 제공되는 수치기는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이 PER의 단점이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단점과 한계가 지적된 수치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옛날만큼 많이 활용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NBA 닷컴에서는 이 PER을 보완한 수치라고 알려진 플레이어 임팩트 에스티메이트라는 PIE 수치를 제공하고 있고요.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야구의 워와 비슷한 개념인 BPM 혹은 VORP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또 자주 사용되는 수치는요. 윈쉐어라는 수치인데요. 이 윈쉐어는 해당 팀이 거둔 승리에서 해당 선수가 얼마만큼의 기여도를 갖고 있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메이저리그도 다르고 NFL도 다르고 NHL도 다르고 NBA도 다르다 보니까 이미 NHL과 MLB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체 선수 비교 가치평가 기준인 워 혹은 VORP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도입해서 NBA도 사용을 한 건데요. 윈쉐어 WS는 해당 팀이 거둔 승리 중에 해당 선수가 얼마만큼의 기여를 했냐를 보여주는 수치이고요. VORP는 Value Over Replacement Player로 리그 평균의 벤치 교체 선수를 기준으로 해서 해당 선수가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냐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VORP는 워랑 거의 비싼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2월까지 모든 NBA 경기가 끝난 시점에서 NBA 리그 이번 시즌 이런 세부 지표 순위에 상위권에 랭킹된 선수들의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윈쉐어 순위는요. 6.5의 고베어가 1위, 5.2의 요키치가 2위, 5.1의 야니스와 커리가 공동 3위, 그리고 크리스 폴과 제럿 앨런이 4.9로 공동 5위에 올라 있습니다. BPM 순위는요. 요키치가 13.3으로 1위, 야니스가 10.0으로 2위, 지미 버틀러가 8.9로 3위, 그리고 커리와 르브론 제임스가 8.1과 7.7로 4위와 5위에 올라 있습니다. VORP 순위는요. 3.5의 요키치가 1위, 야니스와 커리가 2.8로 공동 2위, 듀란트가 2.3으로 4위, 르브론이 2.2로 5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NBA에서 제공하는 PIE 순위는요. 요키치가 23.5로 1위, 야니스가 20.2로 2위, 듀란트 고베어 케빈 러브가 18.6, 18.1, 17.5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자, 이 4개의 세부지표 순위를 살펴보면요. 니콜라 요키치와 야니스가 모든 부분에서 3위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고베어, 커리, 르브론 제임스, 듀란트와 같은 선수들의 이름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NBA.com에서 12월 말에 발표한 현 시점 가장 강력한 NBA 후보들로는요. 커리, 듀란트, 요키치, 크리스폴, 그리고 야니스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시작할 때 판타지 드래프트의 보급, 그리고 스포츠 배팅의 성장이 각 리그와 팀으로 하여금 선수의 가치를 수치화하기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해줬고 이것의 가속화를 불러왔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단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특히 최근 2, 3년 사이 NBA에서 이런 세부 스탯이 조금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몇 가지 이유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NBA는요. 2010년대 중반에서 후반을 거치면서 카와이 레너드 사태를 경험했습니다. 샌안토니오 스포츠 팬들에게는 아직도 가슴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고 조금은 화가 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 비난을 많이 받았던 카와이 레너드는 결국 NBA에 로드 매니지먼트라는 그런 용어를 정착시키게 됩니다. 2019 파이널스가 끝나고 나서 카와이 레너드가 정착시켰던 로드 매니지먼트라는 개념이 리그 전반에 보급이 되게 되고 그 다음 시즌부터는 포스게임 인터뷰에서도 이런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사실 NBA를 제외한 다른 리그들은요. 주전급 선수들이 특정한 경기에서 결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제재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NBA만큼의 제재는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2020년 이후로는 팬데믹을 경험하면서요. NBA는 선수 결장이라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감독들도 기자들과의 이런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선수들의 출전 시간 관리 그리고 선수들의 출전 경기수 관리에 대해서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자유롭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 2, 3년 전만 해도 2018년, 2019년 시즌, 2017년, 2018년 시즌만 해도 로드 매니지먼트라든지 특정 선수가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조금은 타부시되었던 것에 비해서 지금 현재의 NBA를 보면 이런 이슈에 굉장히 오픈이 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이 얘기의 요점은 이겁니다. 야구에서 수치화가 진행되면서 투수에게 더 이상 이닝, 승리수와 같은 것들이 중요하게 되지 않고 임팩트가 중요하게 된 것처럼 NBA 역시도 앞으로 계속 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앞으로는 더 이상 선수의 경기수, 경기당 평균 득점, 아니면 총 리바운드, 총 어시스트 수 이런 것들보다는 세부지표의 수치가 그 해당 선수를 평가하는 데 더 중요한 기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중반 더 나아가서는 2010년대 초중반만 해도요 디그롬이 11승과 10승으로 싸이영 2연패에 성공을 하고 코빈번스가 167이닝으로 싸이영상을 탄다는 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 당시에는 얼추 15승을 거두지 못한 투수라든지 아니면 최소 180이닝에서 190이닝을 던지지 못한 투수들은 싸이영 투표에서 어느 정도 불이익을 받고 시작할 수밖에 없다가 당연한 생각이었는데요. 현재는 그렇지 않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NBA에서 5년, 10년이 흐르게 되면 앤서니 데이비스나 카와이 레너드처럼 한 시즌 60경기 전후를 소화하는 선수들의 내구성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되지 않을까 그 선수들이 출전한 60경기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 선수들의 윈쉐어라든지 BPM이라든지 VORP 수치가 높게 나오기만 한다면 그 선수들 역시 디그롬이나 코빈번스가 그랬던 것처럼 그 임팩트의 중요성으로 인해서 MVP 후보가 되지 않을까 최근에 NBA를 보면서 저는 이런 종류의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야구에서 클래식 스탯 때 세이버 매트릭스처럼 최근에 점점 더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농구의 트래디셔널 스탯 때 어드밴스 스탯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은 해봤습니다. 아니 이 이야기보다는 어드밴스 스탯이 과연 무엇인가 어드밴스 스탯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NBA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